한국해비타트 충북 청주지회는 충북 보은군 마로 사랑의 집짓기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충북 청주지회 정삼수 명예이사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권리이자 축복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중공감사식에선 충북 청주지회 연재국 이사장이 홈파트너 강병찬 씨에게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는 9월 중순부터 60일간 총 3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18평 한 가구에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